안녕하세요 고답을입니다. 지금부터 9월 12일 목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시간 오전 7시 59분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임 소식들 전달해드릴텐데요. 저에게 궁금한 이상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고답88골뱅이지밀.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고답비짐으로 트윗을 날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첫번째 소식은 디스지 게임의 기사로서 오픈베타를 시작한 에오스 온라인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MMORPG 에오스 온라인이 오픈베타를 시작했는데요. 오픈베타 시작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죠. 비록 제가 MMORPG와는 연이 없고 접근할 이유도 없는 웬만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시간 만에 오픈베타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이미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PC방 사장님을 위한 특별한 금괴라고 하는 아이템인데 이 쿠폰이 현재 상점에 매각되면 1000골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기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1차 클로즈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벨 40이 넘어도 100골드를 모으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현재 이것이 NHN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12명 업주들의 쿠폰이 발행되었고 69개의 쿠폰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하면서 이것이 3,4,5 모여서 플레이어 하는 유저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쿠폰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전체 회수 결정했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베타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PC방 쿠폰 혜택을 철회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만에 이게 공개되고 나서 3시간 만에 철회했다고 했을 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지금 웬만해서는 이건 단정적이기 때문에 저의 말을 반증하는 어떤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는 회수하겠지만 그냥 거심말 같죠. 사람들이 논란거리를 삼고 있으니까 회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악용을 한다는 게 1시간 만에 어떻게 악용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쨌거나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에오스 온라인 자체에 대한 플레이 좋아하지 않는데 게임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에오스 온라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욕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욕을 하기 위해서도 꺼낸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업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나라 게임들이 대체로 온라인 게임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PC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있어서 PC방이 가진 힘 PC방들이 가진 힘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며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와우를 들 수 있는데 와우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커뮤니티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직도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와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비록 와우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 게임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가 일단 모이고 나니까 형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온라인 게임의 성공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뭉쳐있어가지고 모여있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게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PC방이라는 것은 그 요소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3,4,5에 모여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에오스 온라인 예를 들자면 플레이를 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분위기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은 PC방과의 협력이 거의 필수적이고 1년에 한두 번 PC방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억하기로는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PC방이 돈을 내면 거기서는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고 다른 온라인 게임들도 정액제의 경우 PC방 업주가 어떤 그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는 계정만 있으면 플레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게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누리게 되고 등등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으면서 같이 이제는 발전을 하기 위한 게 현재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시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것은 그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적합하지 않는 일종의 결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뒷거래라고 해야 될지 그처럼 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고 앞으로도 특별히 관심 가질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단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 딱 첫눈에 딱 봤을 때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좀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항상 드러나는 일면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죠.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래들이 그만큼 어떻게 좀 PC방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들, 회사들 물론 그냥 게임 회사라고 해야 되겠죠. 온라인에 한정 지키는 거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게임 회사들과 PC방 업계 사이에 뭔가 이제는 좀 부패한 형상을 조금이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예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 자체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이걸 대놓고 이제는 우리와 결탁한 PC방 업주들에게 혜택을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뒷거래를 한 듯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문제처럼 다가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자마자 회수했다는 것부터 뭔가 숨길 거리가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네 어쨌든 그런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서 하나 평가를 내렸고 여러분의 의견 궁금하기도 합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저에게 제가 잘못 말한 부분들 고치실 수 있다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댓글을 통해서 이제는 옳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PD가 이제 보고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점점 모바일 기기들을 사용할 것 같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보고에 따르면 2013 어린애들과 게이밍이란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2세부터 17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였더라 2세부터 17세까지를 조사했습니다. 3,980, 3,842명의 어린아이들을 조사했는데 물론 미국에 한정되는 얘기겠죠. 약 68% 60 몇 퍼센트가 지금 현재 PC PC와 콘솔 게임에 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60 몇 퍼센트가 약간 더 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60 몇 퍼센트가 이제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나갈수록 PC와 콘솔 활용도는 낮아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 스마트폰 이런 기기 모바일 기기의 사용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드디어 이게 엎어지면서 모바일 기기 사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외국 소식들을 전달하게 되면은 미국 자체가 대표적일 텐데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지만은 대체로 게임과 관련된 게임 이용자, 게임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수치이 나올 텐데 이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벌써 이미 모바일이나 이런 쪽 사용도를 조사하게 되면은 PC나 콘솔보다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 근거 없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갈수록 이제는 친근하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바일 기기 갈수록 이제는 우리의 이제는 어린 세대들이 게임을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쪽으로 더 이제는 다가가고 있다 그쪽으로 더 열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가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변화하고 있는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세 번째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데 지금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잘라낸 것인데요. 이미지를 현재 이제 벌써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관심 안 가져도 상관이 없는 소식일 텐데 세가가 게이머스 게이트를 통해서 구매했던 토탈 워 로마2 앱 그 그 구매했던 것을 에 대해서 이제는 게이머스 게이트에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사람들 의 경우 해당될 텐데 이메일을 게이머스 게이트에 보내서 다 환불해라 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정당한 이제는 권리자로서 세가가 이제는 배급사이고 출판사이고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게이머스 게이트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라는 생각이 드지만 어쩐간 스팀도 잘 따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중국과 홍콩 한국과 이제 타이완 대만 에서의 경우 이제는 토탈 워 로마2의 경우 판매를 환불시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유저께서 이 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올렸던 것을 제가 이제 따로 끄집어낸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토탈 워 이게 게임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가 이제는 변화할 것이 아닌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끄집어냈습니다. 기존에 저 또한 이전 토탈 워 작품들 엄청 옛날 것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엠파이어나 아니면은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지던 것 아니 이루어졌던가 어쨌든 쇼군 만 하더라도 쇼군2만 하더라도 제가 게이머스 게이트를 통해서 구매했고 사실 스팀의 정책에 반해서 우에 구매한 것이죠. 현재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게이머스 게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게이머로서는 세가의 게임들이 정식 출시가 되지 않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으면 예전에 엑스트라 크레디치를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 나왔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정식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다면 불법 복제조차도 어느 정도 인정 가능성이 조금씩 열려간다 라고 말했을 정도인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정식 구매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지금 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세가가 이렇게 직접 공식적으로 게이머스 게이트에게 이쪽을 통해서 우회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락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판매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탈워 로마2를 이런 패키지판이긴 하지만 직접 판매를 했다시피 이제는 정식으로 유통을 하려고 하는 지속적으로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정식 판매는 계속해서 다루려고 한다 라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고요 예 뭐 어지간한 추측성 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GTA5의 지도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PC판 출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9월 17일 지금 제가 잘못 그게 미국에 맞춘 거니까 19일 근데 상관없나? 콘솔의 경우 어떻게 출시되는지 몰라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GTA5가 이제는 출시가 되는데요 콘솔로 지금 이 맵 지금까지 나왔던 Let That Redemption 이라고 하는 또 다른 락스타의 게임 그리고 GTA 산 안드레스 그 다음에 GTA4 의 맵들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맵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젠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와 함께 지금 잘못 소식 있었는데 GTA5 어디 갔어? 준비한 소식이 여기 있군요 순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와 함께 GTA5가 현재 얼마나 개발비가 들어갔고 얼마나 판매를 할지 예상하는 기사가 지금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의 기사처럼 보이는데요 스코스맨 이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록스타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발사라고 그랬었나? 그거에 집중하고 싶지 않고요 현재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 2913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170밀리언 파운드라는 것이 파운드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제작비였고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가 환율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네이버 환율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2913억 들어가지고 GTA5를 개발했고요 출시된 지 1년 만에 1년 만에 2,500만부를 판매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서 총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이 약 17조원 그 정도 돈을 얻어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인디 게임들의 경우 몇백만부 판매되는 걸로도 대성공이고 그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환경 성공한다는 것이 있지만 역시 대형 실제로 이제는 EA 그리고 이제는 락스타 소니나 등등 이제는 대형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니는 개발사가 아니지 적거나 그런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형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17조원을 벌 거라고 게임 하나 판매해 가지고 상상조차 안 가는 금액입니다 네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는 예 앱니시아 다음 버전이 출시가 되었죠 앱니시아 머신폴 픽스 돼지를 위한 기계들 기계 출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약간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냥 공동협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프리스커라고 해서 프릭 맞나 지금 발음이 어차피 프릭 이전 원래 기존 앱니시아 개발사가 이제는 이번 작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나 룸이라고 해서 차이니스 룸이라고 해서 그 디어 에스터라고 하는 좀 나왔을 때 장식에 조금 이제 논란거리가 됐던 게임 개발사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게임 가마수트라 기사에 따르면은 완전 그냥 이항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그 앱니시아라는 게임 굉장히 대작을 거둬 성공을 거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다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원래 망하려고 했는데 이 게임이 지금 실패하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앱니시아가 다행히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는 애증이 갈려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앱니시아가 아예 대놓고 차이니스 룸에게 게임 당신들이 게임을 대신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게임 자체를 개발 자체를 그쪽에 전담을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그냥 가끔씩 확인을 하는 식으로 뭐 이제는 단점이 이거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조언 같은 식으로 옆에 붙어가지고 조언하는 식으로만 게임을 개발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자신들이 성공하 자신들을 성공시킨 가장 대표작 바로 다음 차기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다른 개발사에게 넘겨준다 인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고 인디 회사들끼리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엠리시아 뭐 심플픽스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고 싶지 않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깊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외 게임들이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페이팔과 어느 정도 친숙하실 텐데요 현재 페이팔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또 하나의 어떤 인디 개발사가 이제는 킥스타터 그러니까는 클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모금했는데 페이팔로 이루어진 그 돈 송금의 경우 반 그 인디 개발금의 반이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페이팔로 들어가고 반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제 스컬거즈라고 하는 게임에서 이제는 모았던 돈 사람들이 모금했던 기부했던 돈 또한 이제는 전송을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페이팔 지금 거의 가장 그 친화성 소비자에게 있어서 친숙하다 이용하기 쉽다 편리성에 있어서 가장 크기 때문에 페이팔이 이제는 대표적인 돈 송금 시스템 서비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 만큼이나 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이것이죠 뭐 게임 이 사건이 발생한 게임 자체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본의 개발사입니다 일본 개발사이고요 현재 이제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페이팔이 이제는 직접 무슨 말을 그 직접 자신의 성명 성명이라고까지 말 안하죠 그냥 입장을 발표하면서 돈을 다시 제대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문제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에 따르면은 이제는 불법한 그 이유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는 그러한 돈이 들어와가지고 전송되면 막기 위해서 확인한다고 오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예 약간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독점제가 지금 깨져야 한다라고 깨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 자체는 그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2D 격투 게임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야타 가라수 일단 왜 일본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나 하면서 순간 게임 자체가 글쎄요 그냥 2D의 격투 게임 PC로도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뭐 스팀이나 아니면은 뭐 GOG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나온다면은 한 번쯤 다루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워낙 먼 얘기라 격투 게임과도 친근하지가 않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험블 인디 번들 9 인디가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아홉 번째 인디 번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트라인 2 컴플릿 스토리 마크 오브 더 닌자 발음할 수 없는 에테 문처스 베타 그 다음 불터 레전드 그리고 FTL 그리고 페즈 현재 마크 오브 더 닌자랑 트라인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달러 같은 것을 집어넣는 사기 이런 말씀 뭐하지만 1달러 같은 것을 넣는 것은 무개념한 개념이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사실 쓰고 싶지 않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잘못된 예절이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옳은 행동이 아니고 최소한 2달러 정도는 집어넣어야 누군가에게는 이득이랄까 이걸 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 2달러라고 말씀드렸을 때 2달러를 집어넣는다 말씀드렸을 때 트라인이랑 마크 오브 더 닌자 최소한 제가 마크 오브 더 닌자는 보여드렸고 트라인 2인데 1도 나름대로 재미있고 3명에서 같이 코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려한 그래픽과 괜찮은 퍼즐들 괜찮은 퍼즐들을 통해서 잘 만든 게임입니다 트라인 2 트라인 2와 마크 오브 더 닌자만으로도 2달러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게임은 브루트 레전드는 이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4달러 4,3 평균가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테지만 끝날 때까지 아무리 높아져봤자 6달러 이상 웬만해선 올라가지 않는데요 어쨌거나 4달러 4,3 현재에서 FTL 여러분에게 초반에 제 채널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게임 중 하나인데 그래서 영상이 워낙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쩌거나 2012년도 최고의 인디게임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임입니다 FTL 이거 하나만으로 4달러 4,3 충분히 낼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엑스박스 콘솔로만 출시되었다가 PC로 나오기에 기다렸던 잊지 않고 기다렸던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명작이고 약간 버그 같은 문제들이 좀 있지만은 그것들만 제외한다면 4달러 4,3 충분한 가치가 있고 웬만해서는 인디 번들 2달러를 낸다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 있는 게임들을 항상 내놓고 있고 평균가 이상 낼 만한 가치도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더 언락이 될 수가 있으니 무슨 게임들이 언락이 될 수 있지 이것 또한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을 했던 만큼 13일 18시간 19분 21초 녹화되고 있는 시간부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꼭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블 게이머스 랩 라고 해서 지금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기부를 통해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파운데이션은 뭐라 해야 되지 단체 단체인데요 최초로 최초로 에이블 게이머스 랩 라고 하는 어떤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상점이라고 해야 되지 물리적인 어떤 뭐라까 일을 하는 곳 그러니까 본부 본부가 워시턴 DC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하는 곳이냐 하면은요 바로 장애인들 또는 이제는 게임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진 약간 그 뭔가 제안이 있으신 분들 정신적으로든 육시적으로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에서 평등을 찾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요 실제 본기사 사진이 좀 나와 있는데 사진을 통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테크 놀러지 최고의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게임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건들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소식들이 들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는 이미 지금 그 단체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이제는 무료로 주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게 교육의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무료로 교육용 게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관련된 것들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이제는 장애인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기에는 조건이 안 맞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을 열려고 하는 그것도 열리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좋은 일입니다 다음은 어쩌면 가장 의미가 최소한 오늘 말씀드렸던 기사들 중에서 가장 와닿는 제가 이제는 딱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기사인데요 스팀에서 패밀리 쉐어링 가족 나눔 기능이 열렸습니다 현재 이제 베타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아직 실제로 모두가 사용하기에는 멀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요 친구들 가족들과 게임을 이제 당신이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빌려줄 수가 있다 하면서 어떤 컴퓨터에 컴퓨터에 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컴퓨터에 내 계정이 있고 다른 컴퓨터에 친구 계정이 지금 친구 스팀이 깔려 있다 하면은 친구가 나에게 너의 게임 목록을 허용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가 나의 게임 목록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지금 이용 가능하진 않습니다 동시에 이용 가능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가령 친구가 제가 없는데 구매하지 않았는데 저의 Saints Row 4를 플레이하고 있다가 제가 제 컴퓨터에서 제 스팀에서 뭐라 뭘 해야 되겠고 토탈 워 를 플레이하게 된다면은 몇 분 후에 이제 강제로 종료되고요 종료되기 전에 이제 게임을 구매할 수 있지 라는 옵션이 뜹니다 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스팀 주머니에 돈을 또 빼내려고 막 플레이하다가 친구가 이제 플레이하게 되면은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분 후에 게임이 강제 종료됩니다 이런 문구가 뜬다는 얘기죠 와우 지금 대단한 일인데 어쩌고든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내 이 컴퓨터 안에 그 한 개의 컴퓨터에 다른 사람의 계정이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방법은 저도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저의 게임 목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컴퓨터 10개의 기계 안에서 10개의 기계까지 교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 별개의 게임 하나하나는 그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는 너가 내 게임 목록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체 목록을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고요 여는 방법밖에 없으며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 뭐 DLC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게 지역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는 열리지 않는다 가령 이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플레이 가능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목록을 열어준다고 해서 지역락이 풀려있을 게임을 제가 플레이하지 못할 거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치거나 뭔가 예 불법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하려고 이 시스템을 악용하게 된다면 계정 막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는 제가 원한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게임을 이제는 한번 해보게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스팀으로서는 이득인 게 그 게임을 구매 하도록 만드는 거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실제로 나왔을 때 봐야 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스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조차 굉장히 확대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 또한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 내 게임 지금 친구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이거 플레이하게 한 다음에 기왕이면 구매까지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냥 동시에 하게 만들어서 막 등등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길 바랬는데 그 기능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아놨던 기사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나올 게임 중 기대해 볼 만한 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Child of Light 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Ubisoft에서 개발 중입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가 흥미롭다기보다는 그 컨셉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서 이 게임이 어떻게 개발되었냐라고 하는 개발자와의 인터뷰 질문 질문을 통해서 개발자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로서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자신들의 아기 그 자신의 자식에게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전달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 옛날에 이제 PC 요즘 시대에 부모로서 막 밤에 자신의 아이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잘 때 그 옆에 재워두고서 막 이제는 동화를 얘기해주는 듯한 영화나 막 이제는 옛날 옛날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제가 다른 가정을 알 수도 없고 제가 그걸 당할 이유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사회 분위기 사회가 그런 시기에 온 듯한데 그러고 싶었다 라고 하니까는 자신의 이제는 마케팅 마케팅 홍보 담당 2 하면은 아이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되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는 어 그러면 되겠다 하면서 이 차일드업 라이트를 개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플레이를 하면 좋을 만한 동화스러운 분위기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만들자는 게 처음부터 세워진 목표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예 가족들끼리 만든다라는 거 가족끼리 플레이하자라는 게임은 꽤 많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게 일본식 롤플레잉 게임에서 인상을 받은 개념을 가져온 게임입니다 그런 거는 거의 많지가 않죠 독특한 시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와닿았던 것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읽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 3살 4살 몇 살부터 읽을 수 있게 되는지 지금 정확한 연령을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아직 글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글을 읽기 어려운 아이들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UI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상식적으로 개념 그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려고 한다는 얘기죠 메뉴가 없다라는 글을 읽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자체를 완전 그거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 물론 얼마나 지금 마크 홍보용 말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만큼 구현이 된다면 게임 자체가 나오고 나서 좋은 게임이라면 몇십 년이 지났을 몇십 년까지 몇십 년 어쨌거나 나중에 제가 이제는 자식이 생겼을 때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게임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걸 넘어서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임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보도록 하죠 항상 말이 너무 길어요 트레일러 먼저 볼 걸 그랬어요 또한 이제 죄송합니다 또한 이런 대형 개발사 유비소프트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고요 공주가 주인공이라는데 이런 트레일러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련한 듯한 느낌을 주는 또한 뭐 JRPG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료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라는 거 단점을 깨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거는 실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실제 게임플레이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잠깐 그 UI가 보였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려고 한다 라는 얘기죠 복잡한 말 같은 건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때 글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방금 트레일러 보니까 제가 아마 기사를 잘못 번역했던 것 같네요 글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 것 같네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결과만 이제는 달성할 수 있으면 되지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되겠고 예 기대합니다 언제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PC로도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커블 스페이스 프로그램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이 게임이 이제 한창 나왔었고 초기 버전들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게임을 깊게 웬만해선 다루지 못하니까 다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이제 수박 거탈기로 가게 돼가지고 커블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이 이제 배워야 할 게 많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임은 깊게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게 0.2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추가된 것들이 예전에 안테나 같은 거를 이제 뺐다 넣었다 막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지 과학기지 같은 걸 건설해가지고 연구시설을 연구시설이라 할 수 없죠 조사 뭐라 해야 돼 수집기 정보 수집기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제는 사이언스 베이 과학실 과학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보 같은 걸 모으고 수집하고 과학을 이제는 연구할 수 있다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예 연구와 R&D R&D 건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연구개발이 생겨가지고 기술 생겼습니다 기술 연구 연구 지금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배치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문제들이 항상 많았는데 원하는 대로 배치가 안되는 듯한 그것 또한 많이 개선을 시켜줬다고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0.22 지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요 네 이루어지고 나서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게임 예전에 그 만들어지려고 한다 라고만 언급하고 끝는데 그 킬리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돈스타브를 개발했던 사람들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턴제 전술 첩보 게임 첩보 게임으로서 인컹니타라고 하는 게임 알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알파 트레일러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레이 약간 시네마 게임 플레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는 애매모가 제가 가장 안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전략 전략 같은 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치면은 한 중간쯤에 위치할 듯한 제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관심 가지는 정도에 있어서 중간쯤에 위치하는 게임들인데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 미적 디자인과 그 이런 캐릭터들의 행동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좀 관심이 가질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게임이 어떨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게다가 첩보라는 것을 특별히 게임의 장르를 규정하는데 집어넣은 만큼 얼마나 또 정보를 빼내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을지 이런 거는 실제 게임 속에 구현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당연하게도 아까 전에 봤던 화면 지금 프리오더를 하면은 알파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아놓은 기사 관심 가지만은 게임 끝이 났고요 할인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GOG에서 여전히 5개의 게임 고르면 80% 할인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66% 할인돼서 지금 10달러 깎이는 거죠 5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링러너 Flight of the Sages Sages 라고 하는 게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슈팅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행선을 이렇게까지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그냥 발사 속도 증가 발사 범위 증가 이런 식으로 슈팅 게임이 자신의 비행선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아까처럼 완전 그 어떤 함선의 부품 하나하나 교체를 해나가면서 막 그 싸울 수가 있는 슈팅 게임으로서 굉장히 독특한 건담 뭐 실제 건담은 아니겠죠 건담 티칸 건담 티칸 비스무리한 그런 거라던거나 온갖 종류의 총들 총들과 터렛과 무기들 구현이 돼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트윈스틱 비행 슈터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맵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스킬 쓴다는 건가 다섯 종류의 지금 기존 직업 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 비스무리한 걸 그래서 아까 캐스터라고 해서 마법사 같은 거겠고 비행 비행 슈팅 게임에서 마법사라는 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것도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경기 등등 다양한 모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스토리 또한 있는 걸로 있는 걸 확인해 유튜브가 맛이 갔군요 지금 어차피 5달러에 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슈팅 게임 좋아하신다면 슈팅 게임의 단편적인 부분들 항상 비슷한 종류의 비행선 같고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질리셨던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게이머스 게이트로 역시 넘어올 텐데 현재 게이머스 게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할인이 크루세이더 킹즈 2가 지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다시 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테고 지금 딱 메인 문구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임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게임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뭔지 모르는데요 발디스 스토리 그래서 어비스 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플랫포머 한번 예 게임 자체가 재밌을지 없을지 영상은 지금 준비시켜놓지 않아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현재 스크린샷만 보면은 흥미로운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액션이고요 격한 액션이 준비되어 있고 레벨업도 가능하고요 무기랑 방어구 업그레이드 등등 게이머스 게이트에서 한번 나온 거니까 관심 가져볼 만할 거라고 보여드렸고요 스팀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스팀에서 할인 다루고 싶은데 할인 다루기 전에 지금 그린라이트를 통해서 출시가 된 게임이 있습니다 더미니언 3 The Awakening 지금 20% 할인 중인데 절대 이 게임 딱 봤는데 이 게임이 실제 13년 9월 11일 출시된 것 일리가 없어요 분명 이 시리즈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끝난 걸로 네 오래전에 끝난 건데 결과적으로 그린라이트를 통해서 스팀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막 97년도 98년도 막 그때쯤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다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이고 실제 마법을 통해서 좀 이젠 토탈워틱한 그런 것 같은데 막 마법을 통해서 막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면 딱 봐도 이제 메카닉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픽이 꾸리다는 건 그만큼 더 대규모의 전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마법 같은 걸 연구하고 방금 너무 잠깐 보여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형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 나가고 나왔을 당시에 나름대로 이름 있는 시리즈물로 알고 있었고 그게 가장 최종판이 3인데 스팀에 왔습니다 9월 12일 날 출시한 게임처럼 얘기하면 그 다음 앤티체인버 66% 할인 이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주중특강인구나 예 앤티체인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했었던 특집 구독자 천명 특집으로 앤티체인버가 그 당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는 영상들 채널 내에 올라와 있을 텐데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패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추가된 컨텐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장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어쨌거나 굉장히 머리를 쓰는 굉장히 독특한 머리 쓰는 독특한 이라는 말 말고 그 당시에 이상한 용어가 있었는데 비대칭적 굉장히 독특한 퍼즐 게임입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구요 66%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20달러는 약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생각한다면 순간순간에 그 퍼즐을 풀어나가는 독창성은 정말 최고지만은 실제 퍼즐들을 손쉽게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은 한 몇 시간 5시간인가 그 정도면 게임을 끝낼 수 있으니 20달러는 약간 비싸다는 것이 있었는데 할인되고 있는 현재 충분히 가치가 있구요 나스카 2013 50% 할인 또 오늘의 할인도 이제는 파라다이스 이거는 오리지 험블 번드를 통해서 이미 제가 가지게 되었으니 한번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깐 할인이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예 엠리지아 머신폴픽스 출시가 되었죠 리지 레이서랑 스맥머크 챔피언즈가 앞서 해보기로 무료로 올라왔습니다 리지 레이서는 레이싱 게임이구요 스맥머크 챔피언즈는 모바게임 예 리그 오브 레전즈나 도타와 같이 모바게임입니다 근데 글쎄요 딱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일단 소개해드릴 만한 가치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다루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게임 소식들 할인 기대해볼 만한 신작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또 게임중개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식들과 채널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제는 그 예 이번주로 해서 조정기간 마치기 때문에 토요일날 게임중개소에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정 말씀드릴테니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